나미분기점 타고 중부고속도로로 가야겠네요 아니 목사님 타조 직접 보셨죠? 되게 크던데요? 오 엄청 커요. 사람보다 더 커 깜짝 놀랐어 대전동물에 있는 타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동물학대야 그렇게 하면 곰 있는데 백곰인가 하얀거 완전히 갈색이 되어버렸던데 영양생태가 썩 안좋더라구요 예 눈이 이쁘죠? 맞아요 타조나 예 아 아 그렇지 아 흐흐 하하하 아이고 도착하셨어요? 아이고 아우 바람이 너무 차다 아우 바람 아 목사님 날씨 좋죠 구름이 막 껴 있어도 예 햇빛이 쨍 하죠 햇빛은 뜨거운데 창문 여니까 막 어우 추워 아 암 약 1km 시속 110km 이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저 맨날 양말 짝짝으로 신고 맨날 예전에는 집사람이 여답이지만 거꾸로 벗어놓고 그냥 한 번씩 뒤집어서 해줬는데 요즘은 거꾸로 벗어놓으면 그냥 빨래 돌려 너 불편해 봐라 하면서 약 1km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예 예 예 아아 예 맞습니다 아아 아하 약 5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 거의 노은동인데 이동식 과속단속관입니다.